반드시 알리브오일, 강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한번 기대해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력기 2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또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하여 강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슬기논 처녀들은 강나무를 진이겨서 기름을 순수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과 어른여의 핍박을 받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설정에 환영받고 인기고 있는가 아니라 이렇게 눌리고 저를 뵙고 진이긴 이 순수한 신앙을 준비해서 봤습니다. 이게 슬기논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준비하지 말고 한 번 준비했다 안 오시면 에이 관둬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신랑이 오시는 날까지 이 등불을 끊이지 말라 신부들은 신랑을 기라는 일을 이례적으로 하지 말고 영구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바탕에서 본 처녀와 등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오 법은 빛이오 훈계의 책방은 곧 생명의 길이다. 자만 6장 23절에 토라가 생명의 길이오 등불이오 빛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등불이오. 상대에 보면 나뿐만 아니라 주의 죄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무슨 멸류가 났습니까? 의의 멸류가 났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너는 시온의 공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회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을 쉬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차이가 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처녀는 문이 닫힙니다. 그 이유는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미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토라를 제대로 말씀으로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기다린 자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인본주의로 자기 뜻대로 형편에 맞게 자기 스타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쉽게 했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토라의 말씀을 바탕으로 제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되지.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니 신부가 뭘 정전을 지켜야 되죠.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냥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새 속에 빠져가지고 그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쓴 글을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은 전부 다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정체성이 아주 흐리죠. 신부가 그렇게 해서 되겠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한 번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찌려야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이 다섯은 성경의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은 토라를 따르는 것에서 지혜가 씁니다. 자만 3장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만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돼도다. 또한 토라의 가르침에 의한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들은 토라를 지키고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병기 사자고들은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오하에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벽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이 규례와 벽도는 하나님의 본맛은 토라입니다.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답은 토라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치고 공사를 다시 그 교회의 옆에 보니까 싸이려 해요. 싸이딩을 해서 지금 막 뜯어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이딩 잘못돼서 고치는 것도 다행이지요. 만약에 기초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은요. 기초를 다시 고쳐야 할 때가 되죠. 내년에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병기 사자 유전의 주님께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회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의 말씀을 그 법도를 따르고 행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영광의 나라한테 그리하면 지금은 안 이해하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시원하러 가자. 또 우리 예수님께서 토라를 시원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신병기 사장판째로 오늘 내가 나에게 선판을 이율법과 같이 이 교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영광의 나라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지혜와 명천은 토라를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토라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줍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린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런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또 역대상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충명을 주사 너를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시길 더욱 원하노라. 토라는 또 형통의 비결이 됩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내가 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윤리와 규례를 삼가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하고 당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요. 아멘 또 주를 경애함과 악을 떠나는 것이 토라의 지혜입니다. 욕기 28장 20절에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천의 곳은 어디인고 욕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길 주를 경애함이 곧 지혜여 악을 떠나미 명천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있으면 떠나고 아멘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의 경애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의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럼에도 불가하게 이렇게 슬기로운 5천여는 이 대로를 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천여는 무슨 특징이냐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좋을 때도 했습니다. 성공 위주로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법자이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왜 강조하냐면 토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멜. 신의 산에서 백성들에게 누가 토라를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토라를 주신 자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는 처음 시작도 처음이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친 것도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야곱에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기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이하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한 사람이 백성을 이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여 그의 대제사장입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하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과 이스라엘 땅과의 이 커넥션이 지금 단절된 상태를 빨리 이 복음으로 온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교회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봐야겠군요.